아빠는 매일 아침 나의 책가방에 문제집을 한가득 넣어주며 말씀하셨다 성민아 고통은 순간이야 따라오지마 아빠의 그 말씀은 주문이 되어 매 순간 나를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규아의 합격 요구를 종료하고 있습니다 엄마! 엄마가 아껴졌어요! 고통은 순간이다 고통은 순간이다 신입사원 한성민이라고 합니다 신입사원 김소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스물아홉 신입사원 김소연 신입사원 김소연 신입사원 김소연 신부인 신입사원 김소연 신입사원 김소연